너무 많이 벌려졌네 뭐해요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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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려 치고 달려 오 드리블 앞에 동전을 피어 반대 동전아 뛰어 반대 달라고 그래 동전아 반대 오 5학년이네 5학년 드리블 지금 잘한다 지금 내 가을 shoot 이제 내는 다른 사람 여쭤는 어디에 가 여쭤는 어디에 가 여쭤는 곳에 가려는 그리고 내가 알게 해줄 수 있는 아아! 워어! 이데이! I wanted to feel for you